김남국이 국회 윤리위에서 상임위 시간에 200번 이상 총 99억 원 정도의 코인 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에 유튜브 인터뷰에서 몇 천 원 수준의 거래를 했었다고 했는데 또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. 이 정도면 진짜 국회의원 관두고 코인 투기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서정욱 변호사가 논평합니다. 자기가 술 안 먹었으면 거부할까요?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척정 불응하지 않을까요? 그러면 이게 바로 면허 취소합니다. 불응하면 면허 취소해요. 저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도 잘못됐지만 더 나쁜 게 자료를 안 내는 거예요. 자료를 내라는데 왜 안 냅니까? 불을 하면 불듯이 자료를 내라 하면 자료를 내서 소명을 해야죠. 저는 코인 투자도 잘못됐지만 지금까지 반성 없이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거. 그러니까 윤리 위해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음주척정 불응은 면허 취소, 자료 제출 거부는 의원 제명. 그거밖에 없잖아요. 자료를 안 내니 반성하는 게 없잖아요. 저는 무조건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하나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해수가 나왔잖아요.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에게 고소했죠. 해수를 뭐 하루에 몇십 번 했다고 고소했잖아요. 옛날에 장희찬도 고소하고 김성훈 의원도 고소했잖아요. 만약에 진짜 해수가 하태경 의원이 밝힌 것보다 더 높다. 그러면 당연히 무고 책임을 지낸다. 무고, 의로 고소했잖아요. 해수가 지금 몇 번입니까? 하루에 200번이 넘잖아요. 그러면 저는 무고 책임까지 무료된다고 봐요. 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